팀장 준경을 연기하신 배우 이정현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시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왼쪽이요 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뒤편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인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배우도 잠시 아래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기생생물의 정체를 파헤치는 다음으로 기생생물의 정체를 파헤치